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늠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시선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어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간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영광받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돕는 배필 또 출애극 식구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의 이 언약 성취하는 데 함께 쓰임받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두 기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다섯 가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 공동체 또 언약 공동체 2, 3, 7, 5층 종족을 살리는 성교 공동체 또 온리스 공동체 다음 세대를 책임져주는 노란넌트 공동체 이 다섯 가지의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의 뜻을 또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언약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와 남편이 또 자녀와 또 부모가 하나가 잘 되지 아니하고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각기 다른 이렇게 많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총 공격하죠. 마귀가 총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흑암의 조주의 세력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공격하면서 또 중요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의 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우리에게 틀이 있습니다. 나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이 쓰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본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누가 크냐라는 이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그 주특기 바로 교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내가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아 이거 사단이 공격이구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틀은 꺾어지고 사단은 또 교만함은 꺾어지고 떠나갈 저다 소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가 생명살리는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생명살리는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살리는 성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다가오실 때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또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또 귀신들린 아이도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영적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9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이 부활의 또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조주 모든 것을 꺾는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러뜨리고 또 정말 이렇게 이 나라의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한자리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에서 또 이렇게 자리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상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강단에서 단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내 환경을 가지고 또 그것을 또 들으면서 해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영적 상태 이 영적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우리가 많은 직분을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내 생각 안에서도 하나님 나 중심에 또 소론적인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속에 하나님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소론적인 것을 이렇게 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 작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 35전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 이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시청각 교육 이 어린아이가 이 시대에는 별벌리를 얻고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고 천하는 이 상징적인 게 바로 이 어린아이인데 예수님 이 어린아이를 딱 내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사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예수님의 뭐 이렇게 오른편 좌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은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재인된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추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는 그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 되셨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성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영원한 조주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마개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니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포로되어지고 석국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의 인생 속에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영육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 신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송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성김은 생명을 살리는 성김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말씀 안에서 순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타트만 202호 을 위하여서 권력존도를 위하여서 지역을 위하여서 생명 살리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 한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에게 유대 땅은 너무나도 덥잖아요. 이렇게 덥고 갈급한 이 현장에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이 냉수 한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현장과 직분과 직장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살리는 성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러와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인하여서 그걸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잘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은 금하지 말라. 보문 38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자들은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만 예수님을 직접 따르는 우리만 진짜 참된 제자다. 나 중심에 이걸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과 어떤 교회와 단축과 상관없이 이단 빼놓고 예수가 크리스테이심을 인정하냐 하나님은 아들이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이럴 때 그들이 행한 것을 수용하고 관용하고 보용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의 공통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안에서 내 기준 내 생각 맞지 않으면 우리가 잘라버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잘라버려. 의식 속에서 잘라. 이건 아니다. 이건 다르다. 이런 의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용하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하고 우리의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나눔은 사단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이렇게 개바파다 막 이렇게 파를 나눴을 때 이 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안에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의 차를 가지고 성령보다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파가 나누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당당히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눴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해라. 본론 잡아라. 본론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공동체의 의식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공동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몸되게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체가 각자 다르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게 각자 기능이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지체의식 이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서 교회는요 누가 주인이냐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접하에서 고백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정하고 성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원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개셋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고루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놓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복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빌리뽀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절대로 가져야 될 마음이 예수 크리스토의 마음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의 마음을 품지 않냐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의 마음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에 오륜하셨고 그 뜻을 위하여서 즉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원약에 말씀하니 그 뜻을 순종하고 또 따라가는 기한축복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바로 강단 말씀과 24시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삼오직을 바라보면서 집중되어질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원 공통체의 의식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계획자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만인의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 스스로는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일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성기는 바로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또 내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동기 나의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원약에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에 그 사람과 성김이 있어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인처럼 생명살리는 성경적인 성김의 그 삶을 통하여서 먼저 주신 이 과정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각 기관과 내가 가는 그 기관 기관 현장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